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 SMCNC입니다. 최근에 SM그룹주들이 상당히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내용은 여러분들도 아실 거라 생각이 되는데 카카오에서 지분 참여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죠. 물론 좀 더 명확하게 어떤 구조로 지분을 획득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발표가 되진 않았지만 분명히 카카오와 SM의 여러 가지 협력, 협업이 상당히 기대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하이브와 SM, 카카오 새롭게 합병한 기대가 되면서 양대산막으로 커질 것이라고 기대도 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중에서 SMCNC를 가지고 왔습니다. SM엔터테인먼트의 전반적인 지부의 구조에 대한 부분들이 바뀌거나 혹은 새로운 컨텐츠에 대한 시너지가 나온다면 관련된 계열사로서 SMCNC에 대한 기대가 좀 커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SM엔터테인먼트와 카카오의 앞으로 사업 제휘라든지 그리고 그 밖의 다각적인 논의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서 이 내용들이 반복적으로 뉴스가 나온다면 그룹주들이 모두 다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카카오 엔터프라이즈에 대한 엔터테인먼트, 엔터프라이즈 이와 같은 관련된 회사들이 또 있다 보니까 글로벌 컨텐츠 경쟁에서도 상당히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SMCNC 같은 경우에는요. SM에 대한 주식을 받아보면서 SMCNC도 반사적인 이익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기업에 대한 내용을 보시게 되면 주요 주주 안에 SM 그리고 또 SK텔레콤과 같은 앞으로 컨텐츠 중심에 성장할 수 있는 기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SMCNC 같은 경우에는 엔터테인먼트, 매니지먼트 사업도 하고 있지만 본래 이 컨텐츠 중심으로 해서 OTT 사업이라든지 그 밖의 다른 컨텐츠에 대한 투자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카카오의 시너지에 상당히 기대되는 관계사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에 대한 접근은요. 일단 시초가 접근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시천향률 같은 경우에는 주가에 대한 조정이 나오신다면 가격 조회했을 때 4,000원 선까지 모아가는 전략도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에 대한 목표 가격은요. 직전에 주가 움직임이 나왔을 때 상단에 대해 매몰대 5,900원 라인대를 1차적인 목표가로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 라인대는 최근에 올라오면서 지지했었던 4,150원 라인대를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900원 라인대를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